수사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난 수사나 수사 이외의 것이나 그딴 거 신경쓰지 오래돼서 말이지. 그런 거 일일이 구분했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? 거절하시는 겁니까? 거절하시는 겁니까? 내가 싫다고 하면은 포기할 거야, 수사. 할 겁니다. 근데 결정을 해도 저 혼자 하고 책임을 져도 저 혼자 집니다. 검사는 단독 관청이니까 혼자서 수사도 기소도 가능하시다. 네. 검찰총법 제7조 1항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.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.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검찰총법 제7조 2항입니다. 우리 그 10년 차께서 끝끝내 일개 검사로 남으시겠다. 검찰청 식구가 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말이죠. 그러다 조직이 버리면. 버리실 겁니까? 못 버릴 거 같네. 거긴 뭐 버리자니 네가 좀 달긴 다르다. 알았어. 알았다고. 가서 일해요. 가서 일하시라고요. 구동치 검사님. 네 부장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준비 다 돼있으니까. 님께서는 애들 데리고 고위급 4인방 제대로 지지고 볶으시라고. 인사 따위 하지 말고 일을 좀 하라고요. 예! 우쭈! 뭐요? 저 방금 중앙에 있는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. 중앙이요? 예 그 저 송아름하고 김재식이가 풀려서 방금 나갔답니다. 불구속 수사? 불구속 수사한 톡 lik수씨가 풀려서 방금 가진 틈아ова니 한좌 봐요. You don't! iar! 그 시각을 어서 발사항은 그렇죠.